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편하지 않나 아 아 아 하 하 잘 하 추ena 제대로 раф 오 뭐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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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드론도 없어졌네 아아 진짜 아 몹 안보여요 몹이 안보여 어 이제 보인다 스나 보인다 아 여기서부터 걸음 어쩌자 하는거지 아 아 아 아 이렇게 빠르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, 그쵸 이럴때는 안 재고 하는게 나을 수도 있겠다. 안 재고 하는게 모르고 해야 이게 재면 애니 시작할 때부터 기운 빠진다니까. 네 돌립니다 그 슬원 연습할 땅상 뺀 처음에 기록 나오고 그 다음에 기록 안나오잖아요 진짜 아이러니인 것 같아 3마리 나와서 죽을거야 시간 못 먹는다고? 아 저거 드론 아 한 마리 또 떨어져 나왔네 트락커 드라운 Detected 못 먹는 거야 드론 끝 이럴리 스크나세요 마지막 안 먹게 되죠 습이 드러나다 보면 목 잡을게요 스키너 펄스가 아 스키너 펄스렌다 펄스 드론이 맛이 갔어요 스킬 실행이 안 돼요 아 진짜 입구 지집할 때 스킬을 쓰면 안 되나 1번 펄스를 써야하나 스킬을 여기 깔았어요 어 벌써 써요 다치를? 마지막에 어차피 그게 돼요 할 거예요 마지막에 그게 콜이 된다 보스 바로 다시 딜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깜짝 놀랬네 잠깐만요 아 이거 못 맞췄다 노스님 잠옥 잠옥 왼쪽 도망쳐요 빠르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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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다 달려 달려 열렸어요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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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 나왔어 달려 달려 이거 뿌려놨어요 도망쳐 어 어 레이드 끝났다 어 검정님 어 그러네 어 펜스트 성공했어요 검정님 어 여기가 맞고 사랑받는 사랑받는 오 축하드립니다 아 잠깐만 빌드 안 바뀔 텐데 오 오 성공하셨구나 벌레이요 벌레옷 벌레옷 내가 지금 눈치 보고 있었어 ㅎㅎㅎㅎ ㅋㅋ 어 근데 되게 와 엄청 빨리 끝났네요 그래도 하긴 곰쪽님 같고 박호든님도 같고 생주님도 같죠? 레이드들 인당 2인분 하는 분들 갔으니까 뭐 그거 없어요 지금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과충전 안 돼요 아 밀려나가지고 못 캔다 헬 딜 나이스 바로 앞에 나이스 다들 서보다 앞에 계세요 와 쟤 진짜 잘 해야하네 아 이들 안 맞았다 아 깔아 존슨 잡아버려 존슨 잡아버려 됐다 잡먹어 이번엔 러브버드가 좀 느렸다 아 이번엔 러브버드가 좀 느렸다 아 아 이번엔 러브버드가 좀 느렸다 아 갑자기 출동이 떴다구요 아 아 아 더 빠른데요 범댕님 쏘리 어 빨라 쏘리 8분 39초 37초 어 이게 37초 진행해서 봐야지 아니 아까 사실은 한번 더 한번 깼어요 40 우리 그럼 10초 더 줄인거에요 49초에서 39초요 43초 5초 더 줄였네요 39초로 나왔네요 네 그게 아니라 에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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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